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어야지.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.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아주 성실하고 정의롭게 미친 노입니다. 악인들을 향한 자경단의 단죄.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. 법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죄값을 누군가 폭력으로 받아내고 있죠.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. 타이틀이 뭔데? 비질란데. 법엔 구멍이 나있다.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. 다크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